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손세은 프로의 공은 언더 위에 가 있습니다. 그린 뒤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내리막 어프로치가 남았는데요. 언덕 중간쯤에 공을 떨어뜨려서 바운스를 몇 번 시켜서 그린에 간신히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핀까지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 내리막이고. 반면에 KLPGA 팀은 완전히 조금 버리쳤습니다. 첫으로부터 버디 맞게 생겼어요. 왼쪽으로 봐야 된다. 약간 왼쪽으로 얼마나 떨어뜨리면 좋을까요? 러프 쪽에만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샷이 돼버렸습니다. 잘 칠 것 같은데? 조프로치잖아, 조프로치. 나이스! 나이스! 잘 쳤는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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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는데요? 잘 쳤는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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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는데요? 잘 쳤어요? 그래도 많이 굴러가네요. 잘 쳤는데요. 이 정도도 잘한 거죠, 진짜. 조프로치. 조프로치 맞네요. 조프로치. KLPGA 톱클래스 선수들은 지금 아주 좋은 버리 찬스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등 뒤에 한라산이 있어요. 아까 제주도에 오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제주도에 촬영한다고 하니까 한라산이 어딘지 물어봐라. 그쪽이 높다. 보기엔 낮아 보이는데 여기 한라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착시가. 이게 착시 현상이라서 항상 그린플레이도 진짜 여기서. 나의 오른쪽, 오른쪽 안쪽을 보고 한번 쳐볼게. 지진희 선수가 신중하게 어드레스에 들어갔습니다. 파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파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들어가! 아, 나왔습니다. 들어가! 아, 나왔습니다. 들어가! 아,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자, 손세훈 선수가 파 퍼. 야, 이거 넣어야 돼요. 아, 이렇게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지, 우리 게임을. 아, 씨. 게임을 너무 어렵게 간다, 우리. 와이드 카드 손세훈. 평균 타수 74. 파 퍼. 파 퍼. 파 퍼. 파 퍼. 파 퍼. 파 퍼. 나이스. 바로 1단. 오른쪽으로 썼지. 나이스. 오른쪽으로 썼지. 아, 그랬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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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이스. 파. 나이스.